아... 거미 있었는데 어제 어 번호 손잡이다 못 만들나? 번호 노즐이랑 번호 손잡이랑 아 번호가 있어야되나? 그 가스가 있어야되나? 가스? 권총탄약을 누가 이.. 이 귀한걸 누가 쓰레기통에 버렸을까? 왜 그럴까? 왜 버렸을까? 오오 덮어쓰기 오 이제 더 많은 아이템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가방맺어 난 가방맺어 엄마 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거미를 가지러 가야되나? 아까 거미가 있었는데 말이죠 여긴 뭐 없죠 지금 딱히 다 웬만한데는 다 본것 같은데 음... 네... 저긴 뭐지? 저긴 어떻게 하지? 막혀있는데? 네... 갈 데가 없어 이제 시작부터 막히나요? 거미... 저 거미를 구하러 가야지 그럼 음... 거미 가지러 한번 가 볼게요 으르르르르르르르르 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잖아 잘못 왔잖아 기니 가가지고 기니 가가지고 갖고 왔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 아 그냥 여기 이렇게 벽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멍충이 저기 벽 타고 벽 타고 가면 안 돼 여기 다 봤죠? 아까 음 아까 여기 음 가서는 안 돼 다시 가보겠습니다 나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좀 활동하고 싶은데 말이죠 저거 근데 저런 거 수거할 수 있나 이런 거? 이거는 그때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비요? 누가 좀비 나온다고 했나요 여기서? 저는 좀비 나온다고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? 개발자가 알겠지 개발자가 그게 어디 있었더라? 어제 그 거미 거 거미 기억나시는 어 할머니의 침실 잠깐만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이 집을 내가 제대로 다 안 돌았구나 어제 쓰읍 띄읍 외일어미닛 왜일어미닛 요이나믛 전괄 정괄 Mat 정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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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정괄 열쇠 정괄 열쇠 내 사연들이 정괄 열쇠 정괄 열쇠 넉 정괄 열쇠 어딨어 정괄 열쇠 내놔 상괄열쇠 좋지 요거하고 보물사진은 혹시 모르니까 요거 가져가자 좋아 좋아좋아좋아 가자가자가자 가자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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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가자가자 여기 어디야 가자가자가자 가자가자 가자가자가자 가자가자 가자 할머니방 어디야 할머니방 저기인가 보다 마당에서 멍청이들을 쫓아다니는 것도 지쳤다 손님 중 하나가 또 도망가면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개머리 세공품을 숨겨라 이런 곳에 숨기자 거실의 괴종시계 레크레이션 실의 책 지하의 해부실 이건 어제 깬 거잖아 어제 깬 거를 이제 알려주면 어떡하자고 어제 알려줬어야지 오 오우쉣 нmy 화약 용액 안녕 할머니 방에 막 총알 있어 막 할머니 방에 막 총알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거의 없네요 할머니 방에 베이커 부인에게 요즘 기분은 어떠신가요? 마지막 검진 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당신의 X선 촬영 검토가 끝났어요 두개골이 있는 이 검은 부분은 곰팡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상균과 연관이 있는 것 같군요 말씀하신 환각하고 소음은 이 균의 성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증상이 곰팡이 기생충 때문이라면 늦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주치의로서 추가 검진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할머니의 뇌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나봐요 우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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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다야? 정작? 아위방 저 비암을 어떻게 열지 저 비암을 부서진 산탄총을 산탄총 자리에 놓쳐 어 그래야겠다 없죠 여기는 할머니 방이었고 아위방 헤매 슉슉슉 슉슉 슉슉슉 으으으으으으으 여기 난 무서워 아유 싫어 허윗쨔 허윗쨔 근데 그 벽난로가 여기 어디 있지 않았나요? 벽난로 벽난로에 무슨 보호물을 숨겨놨다 그랬었는데 여기가 아닌가? 여기 어디에 벽난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본가? 흐흐흐 자 산탄총 공간이 부족하다 하아 진짜 짜잉나네 또 하아 잠깐만요 공간이 부족하대 또 아 아 답답해라 가방도 먹어놓고 뭘 또 공간이 벌써 부족해 가방까지 맺자네 일단 이거 다시 넣을게요 그냥 요건 넣지마 이거 넣어 일단 이거 넣어 일단 이거 넣어 그리고 산탄총 총알을 일단 빼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제 가자 어 저 저 정말 이렇게 막 사랑 뺑뺑이 돌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왔다갔다 시키는 거 왜 굳이 한번 갔던 맵을 왜 자꾸 또 갔다 오게 하는지 부서진 산탄총을 자 산탄총을 얻었다 뭐 해야되냐 끝이야 아 승질나 일단 나가자 아 답답하다 여기도 못가고 말이지 그죠? 그 장면은 좀 심쿵했어요 코스트 좀비 코스트 좀비 와 와 아 정말 불타오르는 사랑이었는데 말 그대로 정령 그대는 아예 디넬프님 감사합니다 아예 라오케 선물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자언니는 일찍 집에 보냈습니다 디넬프님이 뒤에 선물 감사드리고요 노래 잘 부르시네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흥얼거리면 노래 잘한대 이걸로 터뜨릴 수 있네 이거 빡야 어 오 호 호 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전혀 반응 없었죠 지금 어 터지는거 같은데 오 터졌어 터졌어 오 역시 산탄총 빡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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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후 그래 아이 진짜 괜히 이상한 데 가서 고생했네 어이 깜짝이야 에휩 에휴 진짜 이 에휴 진짜 이 거미는 못죽이네요 총알도 없는데 에껴야 되는데 할세 없어 저 밑으로 가야겠다 그쵸 여러분들 아.. 세스코 따위 필요없습니다 역시 벌레는 산탄쓰 에이 깜짝이야 벌레는 산탄총이죠 여러분들 집에 바퀴벌레가 있으십니까? 개미, 모기, 파리 때문에 고생이시라구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산탄총을 권해드립니다 산탄총 F 오케이 석재조각 뭐야 얘 더 이상하네 미야 답변 좀 원하네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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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맞네 항상 너한테 말했을 때 근데.. 근데.. 그냥.. 조금 기억이 나고 남은 그냥 다 잃어버렸어 아버지 그래? 내가 좀 좀 잃어버릴게 저기 앉아있지 좀 하지마 에이틴, 도와줘! 좋아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기 시작했어 아 산탄총을 그래서 먹으라고 했었구나 여기 오게 하려고 아 괜히 F킬러만 찾았네 진작에 산탄총을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유 이제 좀 이제 좀 뭔가 돼가네요 어휴 깜짝이야 오우 아 거미를 거미를 F킬러로 주게 되는구나 그죠 거미를 F킬러로 주게 돼 아 저 할머니 진짜 빵야 빵야 하하 빵야 아아아아 이끼야 돼 허허 뭔 소리야 오! 헉! 저 할머니 근데 저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아닌 것 같은데? 등치가 틀려... 아냐 저 할머니는 여자야 그 부인이야 부인 어제 그 할아버지 부인 방금 그 할머니가 이 할머니고 그니까 이...이...이...이...이게 그... 여자 처음에 이 주인공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있잖아요 막 자기가 요리해줬는데 요리해줬는데 안 먹었다고 막... 그랬던... 그게 이...이...이...어억! 그...그...그... 어 구간치도 찾았다 오...오케오케오케 우하!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계속 할머니 할머니 했던 그... 할머니는 진짜 그 할머니고 조각상... 팝콘튀기고 올게요 자, 이케이케 이케에에에에 이 집에 그, 이상한 할아버지 가 하나 있고요 방금 그 아줌마가 그 할아버지의 부인인 것 같고 또 할머니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여자의 으유 degree 뻑뻑뻑뻑 뻑뻑뻑뻑 아! 뻑뻑뻑뻑 에의 zelf 여기 어떻게 지나가냐?onsin간적으로 아니 벌레 벌레보다 이 틈이 더 무서운데 오호 난 이 틈이 더 무서워요 흠 으어 아 어우 밉, 또 배날뻔 했습니다 이제 건너 왔구요 히야! 크랭크! 나이스 이렇게 하나씩 풀려가는가 아 그러네 이렇게 좀 풀려야 제맛 아닙니까 이거 또 뭐야 깜찍이야 깜찍이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이 끝까지 오네 크랭크 돌려라 돌려라 돌리고 돌리고 크랭크 빼고 왓솝의 기적 그곳에 다리가 생길지니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라 어? 왜 또 일로 왔어 게임이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고요? 어? 위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 근데 막.. 껴 있는 듯 또 2층에 몰래 들어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이블린에게 그 일이 일어난 후 넌 이상한 이야기 이야기만 하는구나 그리고 재단에서 뭘 하려는 거지 거기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고 누구도 신성한 재단을 만지지 못해 니 아빠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니 버릇없는 녀석아?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말도 안되게 한심하고 항상 우리를 깔보고 집을 떠나려 하지 우리가 너를 위해 해준건 잊고 한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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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또 재단 건들면 니 가슴을 잘라 고깃찜으로 만들거야 오이씨 아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갈비찜 먹고싶다 여러분 올 설날에 갈비찜 많이 드세요 막장가족 어딨어 어딨어 길 길 아니 여기 아닌데 길 길 그 길 어디야 이쪽이었나? 오두막 어딨어 오두막 으잇! 오 깜짝이야 오 뭐야? 오오오호 호오호 오오오오호 오오오 깜짝이야 오오오 깜짝이야 아 오등아 급수소 저기죠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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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스미마셍 스미마셍 거실에서 식당에서 잠깐만 어 아까 그 길로 가는게 맞는데 급수소 저기잖아요 돌아가야 되나 뭐야 이건 또 1802년 좋아 정면돌파 스미마셍 오이 으어 느에이 뭐래 어 뭐야 잘못 나왔어 여기가 아닌가베? 나 길이를 잃었나베 어 일단 저장 필요없는거 일단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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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 빼지? 주아 일단 빼고 오케이 거기가 어디야? 저장공 급수소인데? 나 왜 여기 와 있는거지? 갤러리 아 나 진짜 바보 멍충이 길을 못찾아 갤러리 저장공 뭐 빵야 빵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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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소환술사 소환술사 우와 대박 소환술사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크흐흠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 어휴 한 방울 안 주고 벌렀대 총알도 없는데 지금 나가서 여기 아니잖아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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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오! 오 나 죽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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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다 여기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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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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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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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아! 아! 저리 가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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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와... 으아... 흐흐흐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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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지금 으아... 아 문 열지마! 번호 열려 찾았습니다 와... 이제 찾았네... 까물기 열쇠... 나이스... 까물기 열쇠 찾았어요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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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지친다 벌써 지칩니다 지금 이거를 어디갔어 이거를 바꿔야지 좋아 2층에 재단을 조사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도 이게 있었구나 어 나 이제 산탄총이 없어 나에겐 나에겐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열 여뿐인가 뭐야 이거 어떻게 바꿔 어? 무기 어떻게 바꾸지? 어 어? 뭐가 안된 것 같은데? 아 얜 그냥 연료인데? 아아 아까 그 번호 걔네랑 조합해야 되는구나 이 멍충이 얜 그냥 연료잖아 이 멍충아 조합도 안해놓고 조합한 줄 알았어 아 나 아까 그 재료가 나한테 지금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아까 재료 가방에 넣어놓은 거를 그니까 조합해야 되는데 위치! 아, 진짜...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저리 가 이 놈들아! 후유, 후유 하.. 2층 가야 돼 이제 2층 저기있죠? 저기있고 여기 여기 여기죠 여기죠 어? 여기 어디있었는데 2층이 2층이 사라졌다 아까 2층이 여기 어디있지 않았습니까? 아 저기 저 저기...저기인가? 저기 내가 어떻게 갔지? 갤러리로 해서 이렇게 갔나? 아 저기있다 와 미쳤나봐 왜 길이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거지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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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파 bron한 잣 으악 으으으으흑 흡흡 UI 말아다녀 나 이제 총알이 엄소 아, 저거 할 때 쏴야 되는구나 야, 너네는 저리가 너네는 저리, 저리, 저리 흐흐흐 지끄러! 아무 일도 하지마 으흐 으흐, 좋아, 좋아, 잘했어, 잘했어 안 돼, 안 돼! 건드리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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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드리지마 어, 뭐야, 왜, 왜 어, 어떻게 해야 돼,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어, 여기 흐흐흐, 이런 게 있었어? 저, 피가 저, 저 아줌마한테만 나온 피가 아니고 밑에서 같이 피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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